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육군 3사관학교 60기인가요 이번에? 네 이번에 60기 정시고 예비생도는 61기를 모집을 4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3사관학교 60기 생도, 61기 예비생도를 모집을 하는데 이제 2022년부터 올해부터 조금 입시 요강이 많이 바뀐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작년 대비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입시하는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한 것도 많고 바뀐 게 많아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분야에 전문가신 우리 3448기 제 후배님이신데 정재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 저는 앞서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육군 3사관학교 48기로 졸업을 했고 현재는 밀리톡이라는 교육업체 대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 관련해서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하근제하고 편입 관련해서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3사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편입학 준비하는 친구들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입학에 도움을 주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부를 또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사관학교 생도들 입교하기 전에 입교 전에 간단하게 교육 같은 거 한다던가 예비생도들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했었잖아요? 네 합격자 모임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찬조하여 가가지고 잠깐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이번 연도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좀 바뀐 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나열해 주시죠. 일단 많이 바뀐 게 점수 배점이 좀 바뀌었고요. 1, 2, 3차 시험에서 점수 배점이 바뀌고 그리고 여생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차 시험이죠.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배수를 뽑았어요. 4배수를 뽑았는데 아 필기시험 합격자를? 네 근데 올해는 인원을 줄여서 3배수 뽑는 걸로 좀 줄였더라고요. 모집요강을 보니까 아 여생도만인가요? 남생도만인가요? 여생도만입니다. 아 여생도만 3배수로 줄였다고요? 3배수로 줄였고 엄청 또 많이 바뀐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체력검정이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체력검정할 때 학교 가가지고 1.5km 여자는 1.2km고 팔구 민모 겁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국민체력 100이라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국민체력 100이라는 거는 국민체력인증센터라는 곳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격증처럼 발급받는 거잖아요. 네 인증서로 해서 나오죠. 자격증처럼. 아 그러면은 이게 좀 바뀐 게 좀 항목이 좀 많아지지 않나요? 3,4관학교에서 총 5종목을 지정을 하고 있고 네 그 5종목을 제가 뭔지 한번 알려드리면 네 근데 주의사항이 이 5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네 그러면 0점 처리되니까 아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우리 3,4관학교가 보는 그러니까 국민체력 100에서 보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그중에 5개만 보면 된다 이거죠? 네 제가 알려드리면 상대 악력 이거 악력 재는 거 네 악력 악력하고 교차 윗몸 일으키기 이거는 예전에도 봤던 종목이죠. 윗몸 일으키기 아 윗몸 일으키기 네네네 그리고 YMCA 스택 검사라고 해서 계단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택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또 반응 시간 소리 검사라고 해서 네 그 소리가 나면 이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뭐 그런 검사가 있더라고요. 또 그거하고 우리 예전에 체력장에서 했던 거 제자리 멀리뛰기 음 제 머리라고 하죠 네 총 이렇게 5종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3km 달리기는 없어졌네요? 네 아 이제 달리기는 안 하죠. 음 팔굽혀기도 없네요? 네 없어졌고 아 그 대신에 좀 다른 게 좀 생긴 거군요. 네네네 어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감노눌박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바뀌었냐 음 준비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냐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점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과거에는 3,4관학교에 가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제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기를 내가 만약에 못 봤어 혹은 윗몸 일으키다가 배에 쥐가 났어 음 네 그런 불합격이잖아요. 그렇죠 혹은 뛴 걸음 하다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들어왔어. 불합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인증서 내기 전에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가기 전까지만 제일 좋은 거 하나 내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더라도 네네네 내가 오늘 봤는데 성적이 안 좋아졌어라더라도 다음에 또 네 그럼 한마디로 체력은 그날의 컨디션을 자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준비만 되면 받아주겠다 그렇죠 그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어 근데 또 그 국민체력 100 장교 부사관 지원 과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20년 작년부터 20년 재작년 그리고 21년 이렇게부터 대부분의 육군의 장교 그리고 부사관 지원 과정에서 국민체력 100으로 대체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착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력 100 1등급 받으면 어 나 3, 4관학교 체력시험 40점 만점이거든요. 어 그럼 나 40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모집 요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국민체력 100의 1등급 기준하고 3, 4관학교에서 또 배점표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체력 검정 근데 그 기준이 3, 4관학교가 훨씬 높다. 아 그럼 국민체력 100에서 만약에 악력이 예를 들어서 저 잘 모르는 악력 지수가 만약에 10점이라고 하면 국민체력 100에서는 1등급이 왔는데 3, 4관학교에서는 그게 2등급, 3등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낮고 예를 들어서 국민체력 100에서 내가 악력이 1등급이에요. 제가 실제로 보고 말씀드린 건데 국민체력 100에서 악력이 1등급이면 3, 4관학교에서는 뭐 한 5점 정도밖에 안 돼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5점 정도밖에. 아 그러면 국민체력 100에 있는 게 패스 수준이 아니라 국민체력에서도 잘 봐야 되는 거군요. 잘 봐야 되죠. 그 이상으로 잘 봐야 돼요. 아 대신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한 달에 최대 두 번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두 번까지?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친구들이 좀 준비를 해서 해야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되든 안 되든 내가 국민체력 100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상단에 뜨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하고 그리고 달력 표시 예약하기 그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일단 집 제일 가까운 데 예약을 하고 저도 해봤어요. 네네네. 중요한 건 일단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일단 해보고 내가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보고 그거를 준비해서 또 다음 시험 보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되겠지라고 카운터를 잡지 마시고 지금 빨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빨리 자기 수준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부족한 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아 또 그런 꿀팁이 있네요. 그리고 또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배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이거는 나중에 일단 말씀드리고 그 가산점, 가산점이 좀 많이 바뀌었죠. 가산점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3차 강학교 가산점이라고 하면 토익 무적 아닌가요? 토익이 있으면 거의 무적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토익이 880점 받으면 가산점 9점 만점이었어요. 무적이잖아요. 무적이죠. 영어 잘하면 장땡. 네. 맞아요. 맞아요. 심하위어인데 지금은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토익 630점 받으면 그 가산점에서 우리가 일반 가산점이라고 있는데 새로 바뀐 것 중에 거기서 3점 만점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0만 받아도. 아 영어 점수에서 만점. 그리고 또요? 그 가산점이 전형이 총 3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 가산점, 자격증, 태권도라든지 컴퓨터, 외국어 이걸로 할 수 있는 일반 가산점이고 이거는 가산점이 최대 3점이 만점이에요. 네. 3점. 그리고 또 새로 신설된 게 고른 기회 이런 거라 해서 고른 기회 균등 이런 거라 해서 기초생활 주급 대상자나 다문화 가정 이런 자녀분들한테 주는 또 가산점 전형이 이거는 1점부터 최대 9점까지. 이건 또 무슨 말로 안 되는 전형이죠? 올해 갑자기 생겼어요. 없다가. 작년에 없었거든요. 뭐 이런 내가 아주 비하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네. 생겼습니다. 이게 좀 이 납득이 안 되긴 하네요. 이게 동등한 조건에서 차별당하는 게 차별당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동등한 조건이 아닌 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뭐 역차별일 수도 있죠. 보기에 따라서. 세상에 이게 말이 진짜요? 그런 게 생겼다고요? 진짜로 다문화 가정 가산점이 있습니다. 올해 생긴 것 중에. 다자녀가 아니야? 다문화 가정이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그러니까 차별은 당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특이하네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처음 몰랐어요. 우수자 전형 이런 자격 가산점. 그 예를 들어서 뭐겠죠? 체육특기자하고. 체육특기자. 그리고 체육특기자하고 자격증 중에 정보보안 관련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퓨터 관련된. 네.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체육특기생. 그다음에 사이버 특기자라죠. 제가 아까 말한 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을 또 1점부터 9점까지 주는데 이거를 제가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체육특기자는 기준이 되게 빡빡해요. 여러 옵션이 있는데 옵션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경력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전국 대회에서 단체전 혹은 개인전에서 입상자. 8강 이상. 아 8강 이상. 8강 이상. 이거는 속된 말로 내가 이 정도 운동 잘하면 굳이 3, 4로 올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보통 대학교를 가서 학공단을 가겠죠. 학공단 체육대학교 쪽을 가겠죠. 아니면 최고 출신들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체육특기자라 해도 제가 알기로 전국 대회에서 8강 이상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고 출신이면 가능할 수 있죠. 최고면. 왜냐하면 고등학교 길이 붙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우수특기자 그리고 고른 기회 일반 가산점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의 가산점 전형이 생겼는데 이 3개는 중복이 안 돼요. 내가 하나만 해당해. 하나만 선택해서 내야 돼요. 그럼 다문화인 친구가 영어 가산점을 받을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좀 의아하네요. 다문화는 좀 그렇다. 이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네요. 체육특기자는 영어 가산점을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가산점 받겠다고 하나만 하는 거네요. 보통적인 친구들은 그러면 약간 자격증이나 어학으로만 할 수 있겠네요. 거의 대부분 지원자가 일반 가산점 3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요? 일반 가산점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산점 9점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1, 2점 차이로 불합격하고 화뿔이 막 갈리니까 그래서 특히 여생도 지원자들한테 무조건 토익 800 이상 받아라. 그래서 가산점을 8점에서 9점을 채워라. 라고 했고 또 대부분의 합격한 사람들이 8점 이상을 받아요. 여생도 기준으로. 남생도는 보통 5, 6점되었고 근데 이제는 가산점 3점이 이제 필수가 돼버렸죠. 하향평전화 돼버려서. 아 가산점 3점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무조건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받기 쉽거든요. 그렇죠. 토익 630 받으면 일단 2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나머지 1점은 워드나 커말로 채우면 돼요. 아니 3, 4관학교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합격한 친구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토익 몇 점이야? 그렇죠. 그 정도로 과거 입시에는 그 영어 점수, 어학 점수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 제일 먼저 보는 거 토익 몇 점이세요? 그렇죠.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군요. 대신에 이제 미니몸 630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이거를 무조건 받아서 가산점을 일반 가산점 기준으로 3점을 안 채우면 내가 불리하다. 특히 여생도는 선배님도 알다시피 되게 상향평준화됐거든요. 그렇죠. 여생도는 여생도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3점 학교가 아닙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준이 완전 진짜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 기준으로 하면 합격자 평균이 뭐 700 후반에서 8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630점은 받기 쉽단 말이죠. 여생도들은 특히 가산점 3점을 못 채우면 상당히 불리할 거다. 올해 입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뀐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배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내신이 작년에는 50점이 반영이 됐는데요. 올해는 40점을 더 추가해서 총 90점이 반영이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90점이나 들어간다고요? 네. 우리 삼성학교 오늘 중에 고등학교 때 담사는 오늘은 어떡하죠? 담사으면 이거는 고등학교 내신은 막말로 수능은 내가 내년을 노리고 다시 볼 수도 있어요. 대학 성적 같은 경우는 학은제로 커버를 쳐도 되고 고등학교 내신은 이건 솔직히 답이 없어요. 내가 망친 경우에. 와 이제 삼성학교가 과거에 삼성학교는 사실 과거에 공부를 담사았던 걸 용서해줬거든요. 그렇죠. 준비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하다 이거죠. 고등학교 내신을 망친 경우에 아까 가산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커버를 쳐야죠. 아 가산점에서? 네. 내가 고등학교 내신이 안 좋으면 이건 필수죠. 그러니까 가산점은. 이미 고등학교 내신도 도둑힐 수 없는 거니까 아 고등학교 내신 근데 고등학교 내신에서 잠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 네.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과학고 출신이고 상대방은 만약에 뭐 특목고 출신이에요. 아 특목고도 아니죠. 특송하고. 네. 그럼 솔직히 말해서 내신의 레벨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자르죠. 과학고 있는 친구들은 높을 거고 네. 외고나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내신에 말고 취업에 좀 집중하는 친구들은 다를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교하나요? 어 이거는 제가 학교 측에 확인한 내용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일반고를 낳았건 뭐 특송하고를 낳았건 뭐 외고를 낳았건 똑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저거 그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평가실 답변으로는 어느 학교를 낳았건 우리는 똑같은 잣대로 본다. 네가 외고에서 내신이 1등급이건 뭐 일반고에서 1등급이고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100점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외고 나온 친구 가산점은 다 받겠죠? 그렇죠. 외고 근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 비율이 전체 비율의 점수가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이라고 대충 치면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총 한 400점 정도 만점인데 이게 입시에서 그중에 90점인 거죠. 자격증은 몇 점인데요? 자격증은 3점이죠. 그러면 상당히 고등학교 높네요? 엄청 높아졌죠. 그래서 저도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강남 8학군 나온 사람 있어요. 내신을 잘 받을래야 잘 받을 수 없는 놈이잖아요. 내가 진짜 뛰어나지 않나요? 강남 8학군에서 내신이 한 4, 5등급인데 솔직히 저는 억울하다 일반고랑 비교해서 제가 그거 때문에 학교에 알아봤거든요. 그 학생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물어보려고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학군이든 어디든 우리는 4등급이면 일반고 4등급이랑 똑같이 본다. 이런 거죠. 와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확실히 낫군요. 그렇죠. 이제 3사를 가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세요. 그렇다고요. 고등학교를 일부러 그건 많이 도박인 것 같고 아 정말로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검정고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는 기준 산출 방법이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검정고시는요? 검정고시도 검정고시 점수로 하겠죠? 네. 검정고시 성적이 있으니까요. 와 고등학교 성적이 이렇게 또 많이 바뀌었군요. 고교 내신이 100점으로 네네네. 그리고 수능 점수도 들어가나요? 수능도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수능 안 본 친구들은 안 돼요? 아니요. 되죠. 수능 안 본 사람은 이제 정시생도 같은 경우에 수능 성적 또는 어디야 고등학교 내신 대학 성적은 이제 픽스고 대학 성적에 고교 내신을 붙이냐 고교 내신을 안 붙이면 이제 수능을 붙이냐인데 수능 안 보면 고교 내신을 붙이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이 별로면 수능을 잘 봤다. 그럼 둘 다 내면 학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반영해 주는 거죠? 평가실에서 보고 솔직히 애매한 학생들 있거든요. 막 내신이 3등급인데 수능도 3등급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애매하거든요. 산출 방식을 학교에서 공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둘 다 제출하면 학교에서 평가실에서 보고 높은 점수로 반영을 해 줍니다. 또 한 번 쭉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선발 100점에서 고등학교 내신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40점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40점이 내린 게 우리가 필기시험에 모의토록을 보잖아요. 필기시험에서 영어를 보는데 그게 10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어요. 아 필기시험에서 보는 영어시험이 낮아졌다는 거죠? 네. 그 40점을 내신으로 올린 거죠. 아 음 네. 그리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어? 영어점수가 40점이나 낮아졌는데 그럼 영어 영어시험 그러면 그렇게 비중이 높아진 거 비중이 낮아진 거 아니냐? 좀 못 봐도 되지 않냐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60점이라는 비용이 낮지도 않고 그리고 필기에서 솔직히 변별력이 생기는 거는 간부 선발 도구하고 영어 이렇게 두 개 보고 있는데 영어에서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리스닝 빼고 이제 리딩만 3사에서 100문제를 보고 있는데 작년 기준에 작년부터 리딩이 리스닝이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리스닝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스피커 차이도 있고 그렇죠. 컴플레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 때문에 수험생들 난리 나기도 하고 틀어주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 아니라 군인들이 틀어주는 거라 파견 나온 사람들이라고 실수하기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듣기를 없애버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리딩만 100문제를 보는데 작년에 난이도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리딩 난이도를 저는 이제 외국에 살다 온 지금 합격한 모생도가 당시에 작년에 시험을 보고 뭘 했냐면 아니 난 외국에 살다 와도 진짜 너무 어려웠다. 이 시험이. 영어 시험이. 결론은 내가 이 60점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하려면 영어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이거야. 리딩 공부를 해야겠네요. 리딩 위주로 해야겠죠. 네.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신나게 엑시만 공부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 친구들. 어차피 뭐 가산점 받으려면 또 토익 성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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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아 내신이 제가 90이라 했는데 100점입니다. 100점. 아 내신 100점이요. 100점 비중이고 네. 작지 않죠. 400점 중에 그렇죠. 100점이니까 모집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원 자격 요건 관련해서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이 관련해서 많이 물어봐요. 나이. 네. 나이요. 지원 자격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상사에서는 만 19세부터 정치기생도 기준으로 만 2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를 연도로 그냥 계산을 해드리면 98년 3월 1일생부터 이제 2004년 2월 29일생까지고 예비생도 같은 경우는 뭐 쉽게 플러스 1식 해서 99년 3월 1일생부터 2005년 2월 28일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 98년 2월 28일생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3월 3월 1일생 이후부터가 된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현역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사나 부사관분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육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추선서가 있어야 되고 타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런 타군은 그 각 군의 참모총장의 추선서가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주잖아요? 주는데 가끔 깜빡하고 안 낸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못 받는다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모집요강을 진짜 찬찬히 보면 질문거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모집요강을 진짜 정독한다고 하죠. 한번 쭉 읽어보면 그 진짜 친절하게 1차 때 접수할 때 서류를 머데라부터 짝짝 나와 있는데 작년에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학생은 대학 성적도 평점이 4점 대고 토익도 800이 넘었는데 서류에서 광탈했다는 거예요. 왜요?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왜 떨어졌냐 하니까 대학 성적 증명서를 안 냈대요. 아이고 당연히 필수로 내야 되는데 왜 안 냈냐 하니까 자기 입시 컨설턴트한테 삼사관학교 상담을 받았는데 안 내도 되요라고 해서 아이고 안 냈는데 그 사람들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모집요강에도 뭐라 나와 있냐면 서류가 미비됐거나 기타 불비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자 네가 책임지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저는 한 가지 꿀팁은 내가 서류를 내야 된다. 입시 요강 보면 뭐뭐뭐뭐 한 부씩 내라 두 부씩 내라 나와 있는 거 그 페이지 출력에서 내가 서류 봉투에 넣기 전에 볼펜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삼사 지원할 때 그러면 절대 빠뜨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보내고 확인 전화해야죠. 해야죠. 평가실에 잘 평가실에 전화해서 잘 도착했냐 혹시 빼먹은 거 없냐 제가 다 넣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전화되었을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아 누구요? 아 이상 없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 학교에서는 우체국에서 실수해서 분실한 것도 책임을 안 져줘요. 선배님 말씀대로 확인 전화 반드시 그럼 해야 돼요. 안전방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좀 미리미리 내야 돼. 미리미리 여러분 날짜 다 돼가지고 그날 급하게 막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모집 요강에는 6월 1일 우체국 도장 찍은 소인까지 인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뭐냐 그래도 뭐 서류 내고 모아갈 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3사 지원이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하루 이틀 진짜 데드라인을 촉박하게 잡아도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내고 서류를 제출해야 혹시나 내가 서류를 잘못 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사실 지원자 한 명 한 명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소중하거든요. 그렇게 대충 보내버리면 어쩔 수 없죠. 아이고 또 그런 일이 많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또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보면 이소유예 뭐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뀐 거는 설명이 끝난 건가요? 네. 설명이 다 됐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61기, 61기 60기 정시 3, 4관학교 60기 정시생도 61기 예배생도 바뀐 거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마지막 정리 한 번 싹 해주시죠. 바뀐 거 바뀐 거 필기시험에서 이제 배점이 바뀌었다. 영어가 60점에서 떨어졌고 이제 60점에서 아, 100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고 이제 서류 전형에서도 고등학교 내신 비중이 올라갔다. 네. 그래서 결론은 고등학교 내신 올라가고 영어 비중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산점도 많이 바뀌었으니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해라. 네. 가산점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가산점은 하향 평준화됐다. 네.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자가 해당이 되는 일반 가산점 3점 이거는 필수다. 그리고 여자 지원자는 2차 시험에서 작년에 4배수 뽑던 거를 올해 3배수를 뽑으니까 경쟁률이 여생도는 작년 기준으로 대략 뭐 13대 1에서 15대 1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수한 자원이 더 들어오겠죠. 더 적게 뽑으니까 필기에서. 결론은 자기 개발 자격증 이런 거 최대한 많이 해서 가산점 올려놓고 그 또 토익이 630점으로 하향 평준화됐다고 했었다가 630 맞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접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또 서류 제출을 한 번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산점에 해당은 안 되지만 내가 기타 자격증이 있으면 또 내라고 서류 제출하라고 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서류 제출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서류에서는 내가 토익이 예를 들어 한 650이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시험을 봐서 한 800점 맞췄다. 그 성적을 또 내시면 면접 때 참고 자료가 되니까 그렇죠. 있어야 돼요. 또 3사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죠. 면접에서 지금 우리 군이 명어 점수를 필수로 하고 있으니까 바뀌고 있으니까요. 전작권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면서 영어 자원에 대한 진급 지지세 대놓고 나와 있어요. 영어가 되어야 소년 진급한다고 아예 대놓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 검정이 3사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던 게 국민 체력 100으로 바뀌었으니 국민 체력 100에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기준이 국민 체력 100의 배점이 기준이 아니라 3사관학교 자체적인 배점표가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국민 체력 100보다 훨씬 높으니까 운동을 지금부터 해라. 아 그리고 3사관학교 그 기준을 또 입시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해야겠네요. 네. 모집 요강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 좀 하세요. 제발 좀 확인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속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상담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생 같은 애들인데 미치겠어요. 하는 번도 안 읽어보고 질문해요. 화가 나요. 거짓말 아니라 선배님 말씀대로 모집 요강 이거 한 번만 진짜 딱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정도가는데 진짜 2, 30분 투자해서 내가 차근차근 읽어보면 질문이 예를 들어서 10개 할 게 한 3개로 줄어요. 2, 3개로. 그 정도로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좋은 시간 내주셔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좀 각종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좀 많은 질문을 아까 기소유예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청소년 때 놀다 보니 실수해가지고 기소유예 정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누구 때릴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뭐 때릴 때 같이 옆에 있다거나 엮이는 경우가 혹은 친구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언복동 하고 있는데 구경하다가 같이 엮이거나 네. 뭐 그런 경우 혹은 친구가 뭐 아빠 찬 줄 알고 탔는데 알고 봤더니 절도 차거나 그런 경우 있죠. 진짜로 그런 경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나와서 차 타고자고 그래서 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차가 걔 아빠 차가 아니었던 거죠. GTA를 현실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죠. GTA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기소유예 정도 받는 경우 집행유예는 정과자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기소유예가 살짝 애매하단 말이죠. 기소유예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며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쉬운 말로 너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사실 있어 너는 존나 나쁜 놈 존나까지는 아니고 너는 나쁜 놈인데 검사의 재량으로 봐줄게 그렇죠. 이게 기소유예잖아요. 기소유예가 제가 결과만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받았는데 제가 신원조회에서 불합격하나요 합격하나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결론은 케바케요. 케바케 제가 된다 안 된다 확답을 못 드리는 게 네. 이 범죄 사실에 가담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사건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배님이 말한 대로 친구 아빠 찬 줄 알고 탔는데 알고 보니 GT에 한 차야. 어디서 갖고 온 차야. 근데 나는 직접적으로 차를 훔치진 않았어요. 단순 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참작이 돼서 신원조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직접 특수절도로 창문 깨고 뜯어가지고 영화보 전기 지지거려가지고 차를 훔쳤다. 그거는 빼박이죠.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그 친구 기술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면 그 친구는 현대정차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기술 있으면 그 정도 있으면 뭐 알아서 연락이 기소유예를 받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기소유예를 합격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네. 있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모 동기 중에 실제로 합격을 해서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동기는 단순 가담이었어요. 아 폭행 사건에 연류가 됐는데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뭐 술 먹다 보면 단체로 막 엮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찰 출동해서 그냥 그 옆자리에 있다가 같이 조사받고 나온 경우였는데 임관은 했나요? 네. 분생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아예 지워지는 건 5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원조회를 할 때 그 안보지원 사령부죠. 네. 기무사에서 경찰에 의뢰를 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범죄기록하고 수사기록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한단 말이죠. 범죄기록은 아까 선배님 서두에 말한 집행유예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직접적인 범죄 진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게 범죄기록에 체크하면 나오고 수사기록에 체크해서 조회를 하면 기소유예 항목이 쫙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안보지원 사령부 경찰에서 봤을 때 어 이거는 기소유예이긴 하지만 뭐 단순 가담이고 지금 뭐 몇 년이 경과되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합격을 지키는 경우도 그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범죄 그런 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겠고 성범죄는 여기 구인사법 제10조에 보면 성범죄는 그냥 빼박 불합격입니다. 아예 안 되군요.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단순 비행 관련돼서 이제 가담 정도는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우리가 확답을 줄 수 없다. 확답을 못 드린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혹은 뭐 지원자가 넘치고 막 훌륭한 애들이 많은데 굳이 안 받을 수도 있죠. 지원자가 많으면 굳이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거 있어. 항상 도망다니시고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받아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지문도 한번 해소하면서 또 우리 정재욱 대표님께서 이 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위주로 한번 해소를 하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딱 가장 많이 받는 게 은근히 신체검사도 고민하는 지원자들이 많더라고요. 아 신체검사요?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재검사 재검이라고 하죠. 재검 항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고혈압 혈압이 높게 나오는 고혈압하고 간수치가 높아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간수치 뭐 그 다음에 혈당 뭐 이런 거에서 재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건강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또 체력 거 측정하기 전에 체력 측정 결과도 결과지만 그 우리가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신체검사도 대구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때 BMI 수치도 재서 내거든요. 근데 BMI 수치 잴 때 어차피 몸 관리를 안 하면 이 수치가 넘어가면 33 이상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 그 신체 등급 3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합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하면 어차피 건강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혈압관리 이런 거는 내가 선천적으로 진짜 뭐 고혈압이 엄청 높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평소에 운동하고 또 그 신검 받기 뭐 한두 달 전에는 내가 뭐 술을 좋아한다 담배를 많이 핀다 이러면 자제를 좀 하시고 실제로 제 동기 중에도 담배를 되게 많이 피는 친구가 혈압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 막 측정하기 전에 막 담배 피고 이러면 그래서 실제로 재검이 떠서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지 막 내고 이랬는데 엄청 그 결과 받는 그 순간이 저도 재검 떴었거든요. 되게 두근두근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질까 이래서 그래서 진짜 내가 삼사생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좀 체력관리 잘 하시고 몸관리하고 그리고 음주도 좀 절제하시고 담배 피는 분들은 금연한 걸 좀 권장해 그래요. 술담배 안 하고 야식 줄이면 다 금방 빠지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렇죠. BMI가 여러분들 키 대비 몸무게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뚱뚱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오늘 보면은 질문에도 들어왔는데요. 내신 5, 6등급인 고3 올라가는 학생인데 고3 내신 올려도 예비 승도는 광탈이겠죠? 라고 물어보네요. 남학생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학생은 좀 많이 힘들 수 있고 남학생인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5, 6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능을 잘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승도는 또 좋은 게 공인 영어 성적을 또 제출할 수 있어요. 그걸로 커버가 돼요.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영어 성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고등학교 내신 혹은 수능으로 하거나 고규내신 혹은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공인 영어 성적은 3차에서 인정하는 게 토익, 토플 토스였나 이렇게 3개 정도 보고 있는데 내가 토익 점수를 높여서 그게 또 50점 반영을 하거든요. 그게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죠. 공인 영어 성적으로 수능 점수를 대체할 수가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저는 강탈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도전은 한번 해보는 게 맞는데 네네. 이 친구가 수능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겠죠? 수능에 자신 없으면 제가 보기엔 공인 영어 토익, 토플, 탭스 이렇게 3개인데 토익, 토플, 탭스 중에 토익이 제일 쉽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는데 토익으로 좀 고득점 하면 그래도 수능 성적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걸 대신 수능 성적을 대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나 보군요. 고등학교 내신은 픽스고 내가 수능 성적이 있으면 수능 성적을 내거나 수능 성적이 없으면 공인 영어 성적을 예비생 돈을 낼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택 1 하면 되는 거죠. 유리한 걸로. 아무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친구가 아직 고3이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고3 올라가잖아요. 고3 올라가서 공부 충분히 열심히 해서 육사가도 되죠. 그렇죠. 육사 준비해도 되고 일단 먼저 육사는 두드려보고 그리고 3사를 준비해야죠. 맞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육사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아, 1학 때까지 있었군요. 1학 때까지만 해도 육사 포스터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회사 갈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1학기 시험 보고 바로 뜯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능을 여러 번 봤는데 제일 잘 나온 거 저출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 맞다고 합니다. 잘 나온 거 하면 됩니다. 네, 맞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차 시험에서 고등학교 내신 비중이 올라가는데 대학 성적으로 커버가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그럼 대학 성적으로 좀 대학 성적 비중이 어떻게 되죠? 40점인데 고교 내신이 100점이고 대학 성적이 40점이죠. 네. 대학 성적도 똑같은 건가요? 4년제 대학교 나온 친구랑 전문대 나온 친구랑 대학 성적이 전문대는 거의 절대평가일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아무래도 학점 받기가 쉽긴 하죠. 네. 쉬운데 학교 측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본다고는 하는데 이건 내 피셜인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동점자가 나오면 선배님 같으면 동점자예요. 400점 만점에 둘 다 350, 350 고려대랑 고려사이버대가 있어요. 고려대랑 나는 서울사이버 이런 데 나온 학생은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선생님 높은 학교 뽑죠. 학교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건 팩트죠. 그래야 또 우리 학교에 또 신문 기사에 나오고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고대 출신이 삼사 왔다 이런 식으로. 네. 일단 그 서류 전형에서는 학점 자체로는 그렇게 큰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일단 학점 잘 받는 게 중요하고 또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 대학생들 평점이 상향평준화된 걸로 알거든요. 과거에는 한 C 정도 받을 학생인데 요즘에는 대면 수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B 정도 받고 B뿔 받고 이렇게 상향평준화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성적은 안정권이라고 하면 남생도들은 진짜 3점 중반대 4.5 만점에 여생도들은 3점 후반에서 4점 초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현역 부사관들 중에서 나이가 맞다면 입교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나이자는 안 걸리면 네. 부사관인 분들도 대학교 성적이 있으면 네. 학점은행제로 해서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 4학년 2학년 수료했던 이력이 있거나 이러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죠. 또 이런 재미있는 거 있네요. 군생활 중에 분대장 경험 소장급 상장을 면접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면접시험 보기 전에 추가 자료 제출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때 내시면 됩니다. 네. 어필은 됩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그렇죠. 우리가 장교들이 장교들도 표창 받는 거 자랑을 안 해요. 안 하죠. 그거죠. 솔직히 못 받으면 좀 그런 게 있어서 거의 그래서 뭐 아유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그게 뭐 엄청난 변별력을 주거나 그렇죠. 엄청나게 와 대단하다 이런 거는 당락을 잡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 뭐랄까요 300 워이어에 300의 멤버다 그러면은 당락을 저어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급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급이면 당락을 저어하겠지만 그 정도 아니면은 네. 굳이 그렇게 우리가 아니면 자격인증평가 지뢰 폭파 유격 이런 부사관 분들이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인정받을 요소가 되겠지만 네. 그냥 일반 표창 상장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참고 자료는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제축해야죠. 일단 내고 봐라. 네네네. 맞습니다. 또 체력이 변별력이 높아진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모집요강 이거 처음 발표놨을 때 3사에서 저는 처음에 3사에서 체력을 하향 편준화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점표 보기 전까지 근데 질문 주신대로 제가 보기에도 체력에서 좀 변별력을 주려는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대신에 여러 번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두 번 돈도 안 들어요. 또 이거는 무료예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부사관들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사관하고 학군단 학군학사장교 학군학사장교 부사관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요소들은 뭐 약간 학원을 글쎄요. 학원도 가면이 확실히 늘어요. 좋죠. 체력학원 특히 이런 종목들은 재머리나 악력이나 이건 또 기술이 있거든요. 집에서 혼자 하긴 힘들죠. 혼자 하긴 좀 힘들어요. 재머도 분명히 기술이 있어요. 재머도 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기에는 그런 군 관련 학원 같은 게 조금 가면 좋긴 하겠는데 최대 입시나 굳이 그렇다고 또 돈 쓰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혹시 도움은 되긴 돼요. 확실히 돼요. 도움은 돈 쓴만큼 결과는 나와요. 만약에 내 동생이면 동생이 운동에 재능이 없다. 그럼 저는 보내줍니다. 저도 몸치고 완전 그렇다면 저도 돈 써서라도 보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고 자 동성 부정맥이요? 동성 부정맥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신체적인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의사분이랑 상담을 하셔야지 저희는 전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의학적인 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가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육군 신체검사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공개를 했어요. 육군 모집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육군 신체검사 규정 한글 파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합격 기준이 있으니까 아마 동맥이라니까 심장기내과 이쪽에 연관이 있겠죠. 그쪽 항목을 보면 이제 합격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직접 학교에 문의하시거나 그렇게 학교에서 연결해 줄 겁니다. 그쪽으로 하셔야지 이건 유튜브에 질문하시면 본인이 이건 직접 하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거는 대구병원에서 하니까 대구병원 신건가에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럼 삼성학교에서 알려주겠죠. 전화 한번 해보라고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이러한 경우 점수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어떤 이러한 경우죠? 검고생을 보내신 경우가 있는지 검정고시 출신들이 삼성학교에 들어간 경우가 있죠? 많지는 않은데 해마다 있긴 있죠.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검정고시 성적표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지원자들 거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작년하고 올해가 기준 배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생도는 제가 보기에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오르긴 하겠지만 엄청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경쟁률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4.3대 1 정도였는데 남자가 올해도 4에서 5대 1 사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기준은 올랐지만 소류평가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작년 대비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진짜 밑바닥이 아는 이상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혈압 검사가 재검이 나오면 어디서 재검사를 하냐고 질문이 있는데 이건 제가 경험자거든요. 제가 고혈압에 나왔어요. 3사 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뚱뚱한지 살 안 쪘잖아요. 날씬했죠. 이랬으면 BMI에서 광탈했겠죠. 혈압 이런 거 혈압이든 소변검사든 뭐든 재검이 뜨면 일단 학교에서는 대구 국군병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좀 쉬었다가 혈압을 재검 그렇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취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 의무병이나 군의관님이 와서 종이 한 장 줘요. 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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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지를 네가 대학 병원급 이상에 가서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우리한테 우편으로 보내라. 라고 하면 대학 병원급 이상 가서 혈압 같은 경우는 그 24시간 체크하는 그거를 결과지를 내서 대구 병원에 제출하면 정상인 경우에는 통과가 되는 거죠. 혈압이라는 게 그 혈압이라는 게 긴장하거나 혹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옳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병원에서 그거 딱 혈압 껴놓고 체크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잘못되면 재검사한다. 재검한다. 대구 병원에서 하고 안 되면 또 대학병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 여생도 중에 대학 성적이 낮은 경우로 합격한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수강에 저희 수강생 중에 제일 낮았던 학생이 3점 초반대 그 정도였어요. 3점 초반대요? 2점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수업 안 했던 학생 중에는 간혹 있다고는 들었는데 토익이 600인데도 합격하는 여생도도 있어요. 그 여생도들은 필기시험이나 가산점이나 다른 데서 커버를 많이 했겠죠. 네네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본인이 느끼신 게 있으면 그 외적인 걸 커버하시면 충분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타투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 타투나 문신. 문신도 육군 신체검사 규정 기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센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센치인가 그럴 거예요. 7센치인가 폭 몇 센치에 길이 몇 센치 이상이 되면 신검에서 걸린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문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신이 있으면 역대 합격하는 이래가 없어요. 저도 문신 있는 동기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닌 때. 네. 그리고 제 동기는 문신이 있었는데 원래 45기 1기 선배로 들어왔는데 문신 때문에 탈락해서 문신을 지우고 왔어요. 흉터가 있어요. 문신 지우고 흉터가. 조건부 합격을 시켜준다는 그런 사례도 들어보긴 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일단 삼사관학교 시험을 보시기 전부터 문신을 지우고 있어야 돼요. ING 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냐 지금 문신을 지우고 있습니다. 입교 전까지 80% 90% 정도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조건부 합격을 해야 되니까 문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좀 아니까 설명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폭주적 새끼 창문을 열어놔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면 피카츄가 있다. 피카츄가 있어요. 누가 봐도 피카츄는 문신이죠. 근데 이게 지우는 중에 지워져서 약간 노란색만 남았다. 그럼 피카츄 안 보이죠. 누가 봐도 문신으로 안 보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이런 거는 문신으로 좀 들치고 흠이해졌으니까 그래서 지우고 있는 중이 되어야 됩니다.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지우겠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지우고 조건부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안됩니다. 그림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안되는 거죠. 네. 근데 인관해서는 가능은 합니다. 인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인관하면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신검할 때 또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것 때문에 진급이 안되고 그런 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게 안 좋게 봅니다. 특전사분들은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전사 장교들은 보통 안 하고 부상한 분들은 이미 어차피 부상한 장기가 되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장교들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못 하겠어요. 우리 여군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군들은 같이 샤워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같이 축구하고 같이 간부들 단결활동하고 그러면은 제 후배 중에서 문신에는 꼭 샤워할 때 안 들어왔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문신을 숨기려고 본인 스스로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신이 나쁜 건 아닌데 군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걸 본인도 알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내 나의 그런 표현 그것 때문에 도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해는 하는데 용납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되게 안 좋게 봅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그냥 안 좋게 봅니다. 하지 마세요. 대부분 지원자가 해당한다는 일반 가산점 3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일반 가산점은 작년 작년에는 가산점 항목이 그냥 하나였어요. 그 항목을 일반 가산점으로 빼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외국어 자격증 제2외국어 영어 토익 이런 거 토플하고 있죠. 그런 거 하고 컴퓨터 커말이나 워드나 PCT 이런 거 하고 무도 자격증 태권도 무도는 3단 이상만 인정이 돼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토익 630점으로 2점을 채우고 나머지 1점은 워드나 커말 2급으로 1점을 채우는 게 되게 쉬운 루트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컴퓨터 쪽은 한 두 달 정도 공부하면 되니까요. 헌맹 아니니까. 요즘 뭐 다 워드 잘 치니까 되게 쉽게 쉽게 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은 무엇을 보냐고요? 출결하고 징계기록 이런 거 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출결은 여러분들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초중고 다 개근이에요. 저도 다 개근이라서. 요즘 친구들은 그게 없다면서요. 개근이 거의 없다던데요? 정근도 저도 수업하지만 개근이 거의 없긴 했어요. 그렇다고 엄청 빠지고 이런 사람도 없긴 한데 개근을 찾기 힘들긴 했어요. 요즘 수강생활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학교를 갔는데 그렇죠. 비가 오냐. 올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무조건 학교지 학교는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갔죠. 그건 학교 안 간다는 건 거의 뭐 학교를 무단교석한다는 건 동네 비행 청소년이라는 거의 대역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학교를 갔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출결을 좀 과도하게 빠지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장교는 성실한 걸 또 되게 많이 중요시 보거든요. 그렇죠. 또 사관생도를 뽑고 우리가 또 장차 장교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죠. 출결 이골은 성실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내가 출결이 안 좋다. 그러면 면접 때 무조건 까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사실 여러분 장교들이나 부사관도 똑같지만 직업군인들 아침에 출근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출근 시간을 전화해서 저 오늘 피곤해서 늦게 가도 되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쓰러져도 부대에서 쓰러지죠. 그렇죠. 쓰러져도 쓰러지면 아예 집에 쓰러져 있어야 돼요. 누가 나 구하러 올 때 구하러 와야 돼요. 그거 아닌 이상은 지각은 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출결은 곧 성실함이고 또 군대에서도 절대 여러분들 무단으로 빠지고 그러면 잡으러 옵니다. 헌병이 군사경찰 여러분들 잡으러 와요. 난리 나죠. 출근 안 하면 군대는 출근 안 하면 여러분들 잡으러 옵니다. 문 따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나쁜 짓 한 줄 알고 네. 그렇고요. 자. 아노트시장 삼사관학교 둘 다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죠. 가능하죠. 근데 둘 다 합격하면 퇴기를 해야겠죠. 네. 남생도는 그렇습니다. 여생도는 여생도는 하나만 선택하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생도는 학군나 합격하면 삼사관학교가 불합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내가 삼사관 목표면 삼사에 좀 올인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죠. 그게 선배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근데 좀 여생도는 불편하긴 하겠네요. 진짜 자기가 꿈이 삼사관학교인데 뭐 학군난도 사실 괜찮잖아요. 매력이 있잖아요. 좋죠. 네. 그래서 둘 다 지원하고 싶은데 이제 학군단에 합격해버리면 삼사관학교 불합격을 하니까 네네네. 그래도 뭐 안정빵이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도자격증 2단이 있는데 제출하면 나을까요? 음 일단 가산점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나중에 일단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내야죠. 낼 수 있는 거 다 내시고 판단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2단이면은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의 동네에 다 발 걸리면 너 태권도 몇 단이야? 2단 2단은 웬만하면 몇 단이시지 태권도? 저 1단이요. 1단이요? 전 3단입니다. 태권도 할 줄 모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시험 볼 때 군사학 필기에 너무 좋을 듯하다. 아 뭐 그러면 좋겠는데 뭐 어차피 군사학은 우리 삼사관학교에서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물어볼 필요는 없죠. 생도 때 배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설프게 또 군지식 싸워오면 선무당이 사람도 얻는다고 난리 나죠. 저희 삼사관학교 와서 새로 배우는 게 낫습니다. 네. 뭐든지 그렇고요. 아 경찰도 3단부터 점수를 준다고요? 자 남자 지원자인데 학군단 예비후보생 신분으로 삼사관학교 지원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그때도 또 태기를 하면 되나요? 여생도들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좀 되게 넓죠. 학군은 권역별로 뽑거든요. 네네네네. 되게 지원자도 많고 되게 힘든 걸로 알아요. 자 여러분들 좀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입시 준비하시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같은 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명 넘게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질문 위주로 좀 해소하는 걸로 하고 남학생인데요. 수능이 6, 7등급인데 대학 성적은 4.3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학 성적이 높으시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요.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일단 지원 한번 해보시고 다른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고교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어느 정도라는 거는 사실 대답해 주기가 어렵죠.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게 등급이라는 게 물론 있지만 지원자들이 어떤 지원자들이 경쟁률이 예를 들어 10대 1이라도 내신이 안 좋은 사람 9명이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좋은 사람 10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무조건 중위권 이상을 하는 게 좋죠. 검정고시 출신들은 구경수 점수만 보는지 모든 과목 평균을 보는지 궁금하다. 검정고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제가 직접 학교 실무자한테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시고 한번 답변을 어떻게든 제가 제가 듣고 나중에 라이브에서는 얘기해드리든 꼭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알려주시고요. 제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잠시만요. 군중학생이면 3,4학생 갈 수 있나요? 되면 장학금을 포기해야 되죠. 네, 맞아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합격을 하시면 받으신 군중학생을 군중학금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 좋죠. 군현백대학교 친구들이 군중학생이잖아요. 3,4학생 가실 때 뱉으셔야 됩니다. 받으신 거 안 좋죠. 그래서 군사과가 등록금이 비싸요. 그래서 뱉을 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반 대학교보다 훨씬 비싸요. 그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니까 높게 책정하는 건가요? 그런 게 있나? 그럴 수 있죠. 눈몬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애들 안 내니까 그런데 관둘 때는 금액이 커지죠. 이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군현백대학이 좋기도 하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얘기해주세요. 작년 기준 본인이 우리 대표님께서 3년 동안 입시를 하시면서 평균 추가 합격 번호 평균 추가 합격 대충 추가 합격 번호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남생도가 그때 많으면 한 100번 때까지 갔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최근에 몇 번 때까지 빠졌나요? 최근에는 100번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60, 70번 때였나? 저도 만화에 80명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3, 4간 학교랑 학교랑 고민하는 친구들이 안 오고 그리고 그날 안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현장 등록 안 하는 친구들도 현장 등록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에는 별의별 이유가 다 있답니다. 엄마랑 인사하고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1주차에 나가면 또 추가 인원으로 모집을 하니까요. 네. 사실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왔다가 고립되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면서 나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된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50에서 100 사이 50에서 100 사이 남생도는 그렇고요. 여생도는 거의 안 빠져요. 여생도는 거의 안 빠집니다. 그렇죠. 여생도들은 준비하는 친구들 독한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많아야 한두 명 빠질지 제가 알기로도 많아야 3명 거의 안 빠져요. 여생도들은 추가 합격이 많이 없다 라는 걸 꼭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모집요강 보면은 커말 2등급이 커말 2급이 가산점 1점이라고 하던데 네네. 커말 1급이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1급이 있어도 상관없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네. 가산점 기준을 보면 네. 여기 커말 2급인데 1급이 더 높은 자격증이니까 여기도 가산점을 학교 측에 문의한 게 제일 정확한데 1급이 상위 자격증이니 아니 아 이 친구가 지금 질문한 게 여기에는 2급으로 나와 있는데 나 1급 있는데 2급 따야 돼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니죠. 그 질문인 거잖아요. 굳이 2급 딸 필요가 없죠. 1급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질문인 거잖아요. 저 1급 있는데 꼭 2급을 따야 돼요? 아니요. 안 따도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나 그 질문한 거잖아요. 네. 안 따도 돼요.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만 원 차비 만 원 가지고 오세요. 2만 원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서 학교에서 2급 개인 방송이면 요구를 아 개인 방송이면 화내되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급도 당연히 되죠. 2급이 되는데 당연히 되죠. 친구 아니 순간 깜짝 놀랐네. 나는 딴 뜻인 줄 알고 저도 자세히 보니까 그런 뜻이었네. 제가 운전면허증이 2종 보통이 있는데 아 제가 1종 보통이 있는데 여기 2종 보통 이상이 돼 있으니까 2종으로 따야 되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오토 다시 따야 되냐 뭐 얘기죠. 아무튼 친구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화내지 않겠습니다. 남자 지원자인데 내신은 2.8이고 대학 성적은 2.3.2입니다. 보통 안정권에 드는 거냐. 대학 성적이 몇이라고요? 3.2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대학을 좋은 데 갔나 본데요. 2.8에다가 3.2면은 네네. 4년제는 기본이실 것 같고 네.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서류는 그냥 무난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도 잘 몰라요. 사실 그 해에 입학하는 친구들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지 저는 항상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작년 기준은 괜찮다. 자 가산점 2점은 부족한가요? 부족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가산점이 하향 편준화 됐다 보니까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3점 무조건 채우라고 하향 편준화가 돼서 그러니까 외국어 점수가 그러면은 이렇게 따위되죠. 총 3점이 만점이라는 거죠? 일반이 3점이 만점이죠. 그러면은 영어 토익 점수 영어 토익 점수 630에다가 만약에 중국어 하나 있으면 또 되는 거네요? 대조 제외국어도 인정이 됩니다. 제외국어도 있으니까 HSK 3급 되게 쉬운데 전 중국어를 모르니까 또 HSK 4급은 또 할만해요. 4급도 할만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만점 받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공개가 됐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얼마 남았죠? 서류 접수까지? 5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5월 31일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년부터 이건 크게 변한 거 없어요. 사실 점수의 비중이 낮아진 거지 비중이 달라졌지 반영되는 건 똑같아요.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친구들 해야 됩니다. 만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여러분들 입시에 관련된 거 위주로 좀 바뀌었습니다. 왜 군대 지원율 그런 얘기 하나 못 만나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저번에 또 세진 씨랑 코리아 세진 유사 출신 세진 윤과도 얘기 한번 했습니다. 예비는 여러분들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예비는 추가 합격이 없어요. 예비는 그냥 안 오면 정시에 더 뽑으면 되기 때문에 예비는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예비생도 만약에 최종 합격을 해도 그 평점을 2.0 이상 유지를 못하면 취소가 되거든요. 실제로 취소된 경우가 있었죠? 아 그건 심각하죠.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지도 확딱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면 2.0을 유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학적 부족이야? 네. 2학년 수료를 못하고 그 친구들은 시간도 주고 여유도 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1년치기나 주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래요. 지금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친구가 아 그래요? 3,4관학교 모집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너 왜 입교 안 했니? 그랬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로 만약 제가 예비생도 됐으면 제가 최종 합격이 됐으면 저는 1년 동안 토익 공부 미친듯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에서 아 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아무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입대해서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데 논산에서 지원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쉽지 않죠. 그리고 시험 당일에 휴가를 내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공과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학교에서 모집 요강에 보면 개인 연가 처리하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은 더 안 되겠는데 그럼? 훈련병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요. 훈련병은 힘들겠는데요?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여건이 좀 불기하겠죠. 이거는 병무총에 꼭 문의 한번 해보세요. 병무총에도 내가 3,4관학교 지원하고 싶은데 그러면 연기를 해야겠죠. 논산 가서 갈 수 있느냐 꼭 물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 안에 가면 힘들 거죠. 힘들 겁니다. 네. 그러면 안내 준비하는 게 쉽지 않죠. 서류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내야 될 게 많은데 입영 연기가 되면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모의 토익이 많이 어렵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살던 사람도 어렵다고 했어요. 작년에 3,4관학교가 시험이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만만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배님 작년에 60기 예비생도 기선발된 남생도인데 전수대학교 2년 수료학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입교 전에 2학년 통틀어 70학점을 넘으면 기준에 통과되는 것입니까? 수료 기준은 전적대학의 수료 기준이 있겠죠. 그 수료가 돼야 되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예비생도들을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비생도들과 카톡방도 있고 관여관들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생도 관리 측면에서는 저보다는 현역에서 관리해주는 간부님 답변이 더 정확하겠죠. 이거는 꼭 현역대한테 물어보세요. 입학처에 물어보시고 이거는 저희가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합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도움만 주는 거기 때문에 당나게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학교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이거는 우리 목탁 찾아 산말리 아이디가 멋있네요. 해주시고요. 3,4관학교 어디에 위치했냐고 영천에 위치 경북 영천에 있습니다. 대구 옆에 있죠. 부세관 합격 후 퇴교한 사람의 경우 지원시 불이익이 있나요? 퇴교는 단순하게 그냥 희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불이익 없죠. 불이익은 없는데 물어볼 거예요. 면접 때 물어보죠. 왜 나왔어요? 물어봅니다. 100% 물어봅니다. 답변만 잘하시면 아무 문제없어요. 내가 장교에 꿈이 있어서 나왔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광탈이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연기하시기 바라고요. 여생도 고교 내신 3초 대학 성적 3초 가산점이 3점이면 지원해볼 만하냐? 할 만하죠. 할 만하죠. 충분히 할 만합니다. 고교 내신 3초면 그래도 대학교가 4년제일 것 같네요. 나쁘지 않죠. 거기다 대학교 성적 3초에다가 가산점 3점이 만점이니까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바꿔서 지원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온 유형이거든요. 제 성적이 이래 이래 이래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반대로 안 되면 안 할 건지 그럼요. 해야죠.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했지. 그리고 국민체력 인증서에 필수 항목 말고 유연성 종목이 들어가면 되냐고요? 학교에서 지정한 5종목만 보셔야죠. 5종목을 하고 내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요. 본인 저 유연성 만점위에 자랑하고 싶어서 유연성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점수 반영이 안 된다. 그렇죠. 학교에서 지정하는 5종목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야 신발 예를 들어서 신발, 시계, 옷, 가방 안경 가지고 와 안경 가지고 와 그랬는데 엉뚱하게 거기다 플러스 다른 거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 왜 가져왔어? 이러겠죠. 필요 없는 거죠. 네. 가지고 하라는 건 꼭 해야겠죠. 여기 모집 요강 유의사항에도 제가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필수 종목 측정 요망 다른 종목을 측정해서 제출하면 해당 종목은 0점 처리된다. 다른 종목도 포함되면 아예 안 되겠네. 하지 마세요. 대놓고 써있네요. 해당 종목은 0점 처리되면 해당 종목은 0점 처리되니까 안 들어간다 뜻이긴 하겠는데 안전하게 그냥 지정한 5개만 안전하게 지정한 5개만 하세요. 거기에만 체력을 집중하세요. 게이도 내가 유전하다고 자랑하려고 또 체전고 자전거로 해서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만 하세요. 그게 맞다. 제 생각에는 아마 국민체력 100에서 좀 혼란은 있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군대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최고다. 그 이상 그 이해도 하면 안 된다. 3,4관학교 지원을 할 때 서류를 우체국으로 부채지 않고 직접 가서 제춰도 되냐고요. 안됩니다. 우체국으로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받아줍니까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위병소 가서 받아줄 거예요. 방문 접수 안되고 그리고 택배로 보내는 것도 안되고 무조건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우체국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군대 안에 우체국이 있어요. 군사 우체국 우체국은 군부대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택배는 유병소에서 걸려요. 택배 아저씨가 유병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유병소에 두고 가야 되는데 유병소에 있는 것도 누군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체국으로만 하는 거고 군인들은 우체국 택배가 받을 수 있습니다. 킥도 안되요. 우체국으로 여러분들도 안되요.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꼭 시키는 것만 하세요. 혁진씨가 또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 구독자인데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기로 유명한 친구예요. 근데 가끔 얻어 걸립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비생도 수능 점수 넣을 때도 국어 필수 영어 수학 택 중 1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낼 때 세 과목 중에 국어는 픽스고 영수 중에 하나 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예비생도도 동일합니다. 잘 나온 거 내시면 되고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다 제출하시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높은 걸로 높은 걸로만 해준다. 근데 뭐 그런 등급은 워낙에 표준 점수도 그렇고 다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굳이 9등급인데 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토익 공부 너무 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 다니세요. 학원 다녀야죠. 당연한 거죠. 학원 다니고 있나요? 학원은 안 다니는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혼자 하면 당연히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혼자 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자 맞을 거였으면 여러분들이 왜 육사 안 갔겠습니까? YBM 뭐 이런데 다 망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학원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학원 가셔야 됩니다. 3사관학교 준비해주는 입시 컨설팅 같은 곳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정재욱 대표님께서 3사관학교 전문을 하고 계시죠? 3사관학교 아까 영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또 영어 강의도 3사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간부 산발도 보죠. 그것도 필기샵을 저희가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도 제가 하고 있고 모든 과목이 케어가 되는 거죠. 그럼 정재욱 대표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하고 강남 뭐라고 네이버에 검색해야 돼요? 위드스타 편입학원 강남 캠퍼스 검색하시면 위드스타 편입학원 강남 캠퍼스 가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위드스타 강남에 정재욱 선생님을 검색하면 되나요? 홈페이지도 제가 있으니까 감사 소개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등록이 아니더라도 질의도 가능하나요? 상담만 하러 오셔도 됩니다. 상담만 하러 가도 되나요? 네네. 등록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는데 물론 하면 땡큐인데 감사한데 상담만 하셔도 저는 진짜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해도 된다니까요. 질문지 많이 가지고 강남 위드스타 정재욱 대표님 찾아가시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저한테 카톡을 주셔도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한 4시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좀 오래 했는데요. 나이가 막차인데 비슷한 나이대가 많을까요? 막차인 지원자들이 제 동기들도 많았어요. 저도 많았어요. 중사하다가 온 동기들도 네. 맞아요. 그냥 나이 많은 동기들 오면 놀려요. 나이 많다고 기술별로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꽤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지금 사실 뭐 이런 말하면 좀 취업의 길도 많이 막히고 본인이 좋죠.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군으로 지금 유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차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가도 돌아오고 네. 또 제가 듣기로 올해부터인가 소련 계급 정년이 는 걸로 알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발의가 됐어요. 통과가 안 됐지. 그러면 복지 혜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니까 지원율도 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 지금 지망하는 우리 후배님들 지금 생도들 그리고 지금 한 대위급 대위 진급 정도 되는 우리 후배님들은 정년이 50세까지 늘어요. 제가 볼 때는. 제 동기빌들도 50세까지는 아니라 48세 조금씩 1, 2년씩 늘어가는 그 기세에 걸리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젊잖아요. 젊죠. 요즘에는. 그리고 인원이 주도 안 되는데 우리 군은 괜히 아깝잖아요. 내보내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50세까지 정년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나이 많아도 지원해도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3, 4간 학교 출신 소령 50명 중에 몇 명이 중령 진급할 수 있냐. 이거는 입시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약 소령에서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소령에서 한 20%가 진급하신다고 보면 돼요. 소령에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네요. 그렇죠. 소령 10명 중에 소령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1명이 진급하신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기행병가 같은 경우는 아예 중령이 없는 병가도 있습니다. 비추신들은 3사뿐만 아니라 그런 병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 기행병가는 특히나 중령은 쉽지 않죠. 당연히. 장기복무 관련 질문은 오늘 없네요. 많이 물어보시던데 보통. 장기복무요? 상당 오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많이 질문하나요? 장기복무 잘 돼요. 이 질문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장기복무 확률적으로 한 80% 정도 되잖아요. 우리 출신이. 80%요? 네. 70% 이상은 되죠. 7, 80% 그 정도 사이인데 장기는 안 된 거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저도 사고 친 경우 제외하고는 다 되더라고요. 음주운전 말고 장기가 안 된 경우 못 봤어요. 심지어 음주운전 하고도 되는 경우도 봤고 근데 그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고 그거를 자기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사고를 여기서 말한 사고는 음주운전하고 여러 사고가 있는데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장기는 희망하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1차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 한 3차, 4차까지 가면은 솔직히 뭐 저는 된다고 봅니다.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때 되면은 동기들이 말리죠. 아님 저도 말렸습니다. 동기를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늦은 맞게 소령 진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4, 5차의 장기가 되면은 소령 진급이 조금 더 늦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버틸 수 있겠냐고. 왜냐면은 선배들 다 후배들이 진급해서 쳐나가고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너 견딜 수 있겠냐고 물어봤거든요. 보직도 불리하죠. 네. 보직 다 불리해지고 다 그래요. 장기 안 된 사람은 좋은 보직 안 보내줘죠. 그렇죠. 그런데 고생을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제 동기는 enjoy my life 해서 그냥 나는 괜찮다. 늦게 진급해도 되고 난 그냥 편하게 살다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또 그런 일도 있다. 자 면접까지 다시 할게요. 자 면접 관련해서 어떤 걸 좀 위주로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해하겠네요. 크게 저는 면접 관련해서 이론 수업하고 모의 면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론 수업은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대부분 민간인이다 보니까 군 출신도 간혹 오지만 민간인들이 뭐 국가관이나 대적관 안보관 되게 생소한 단어나 이렇게 개념 자체가 많이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론만 안다고 해서 또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뭐냐 이론 교육을 하고 나면 또 모의 면접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관 안보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달라요. 이제 저희같이 군생활을 하고 병력들을 교육해보고 저희는 거의 세뇌교육 받듯이 교육을 받았던 세뇌들이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셔서 그런 것과 이제 그런 군인들이 보는 여러분들 민간인들이 말하는 그런 국가관관 발표는 이게 좀 있죠.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조금 코칭을 받는 건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는 개인적인 성격으로 말씀드린 대표님도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학원 다니면 그걸 왜 다니냐고 했어요. 그랬죠. 왜 다녀?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의 세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주변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네네네 자신의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이게 대화가 많이 줄었잖아요. 사람들 간에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문해력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이런 말하면 제가 껀데 껀데인데 선배님이나 저희 세대보다 좀 다소 좀 나다지지 않았나요? 영상을 쇼츠로 보는 시대잖아요. 30초 1분 안에 모든 걸 결정하는 세대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이게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안 그런 친구들이 보이면 눈에 확 띄죠.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학원 안 와도 되겠죠. 안 와도 되죠.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도 내가 이제 이런 뭐 대화하는 거나 발표력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혼자서 끙끙 앓타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게 좋죠. 솔직히 지불해서라도 도움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본인의 내가 만약에 내 동생인데 말을 잘 못해 그건 난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좀 케어를 받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정말 내가 합격이 간절하고 또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장교 신분이 되는 건데 내가 그게 정말 나한테 간절하다. 근데 내가 다소 면접이 되는 특정 분야에서 좀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면 도움받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삼장한학교 졸업기준이 어떻게 되죠?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저는 저희 때랑 많이 발랐을 것 같아서 저도 친구들한테 최근에 듣기로는 인증제가 저희 때는 토익 사격 이런 거였는데 인증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돼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에요. 저희 때는 PCT가 650이었나 그랬고 토익이 500인가 그랬어요. 토익이 550 아니었나요? 저때는 500이었어요. 그리고 학점은 당연히 졸업학점은 넘어야 되고 체력은 특급이고요. 그리고 사격도 특등이고 맞습니다. 사격하고 그 다음에 정훈평가 이런 것도 봤죠. 정훈평가 당연히 봐야 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위드스탑 찾아갈 때 예약하고 가야 되나요? 그냥 가야 되나요? 전화는 한번 주셔야겠죠? 예약을 하시고 예약은 해야죠. 화장실 간 사이에 오셔도 안되고 스케줄이 있는데 항상 학원에만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강의가 될 때도 7주 정도 오시기도 하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또 질문 중에 과훈단 병 출신이 가면 가산점이 있냐? 가산점은 없고 네. 가산점은 없고요.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죠. 그냥 과훈단 나왔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너 누구 알아? 그럴 겁니다. 그냥 과훈단 야 거기 근무하고 있는 대안군 소대장 누구 알아? 나 대안군 소대장 출신인데 어 누구 알아요? 단장님 누구 알아요? 거기 경훈처에 누구 있잖아요. 그 정도? 딱 그 정도죠. 면접 때 군대 인맥이 쫓다 보니까 군대 인맥이 쫓다 보니까 과훈단 누구 알아요? 이런 질문? 알면 뭐 플러스 요인 여태 뭐 그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당락을 좌우짓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UDT를 왔던 특전사를 나왔던 여러분들 뭐 그렇게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특전사도도 많이 옵니다. 특전사도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막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3,4가 넘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했어요. 했습니다. 못하면 공부를 하면 되죠. 그렇죠. 가서 학교 가면 선배도 알다시피 저도 막 외국 혼자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네. 제가 다 3,4에서 배운 영어를 썼거든요. 어, 맞아. 우리 동대표님은 그것도 하잖아요. 필리핀 원어민어도 하잖아요. 영어도 하시고. 따갈러고 조금 할 줄 알죠. 좀 의외로 능력자입니다. 영어도 좀 하시고 필리핀에서도 사시면서 따갈러고 따갈러고 그 원주민 언어도 하시고 좀 특이한 언어를 잘하세요. 3,4에서 또 제가 스페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좀 하시고 조금 할 줄 알고 다 학교에서 배운 거죠. 따갈러고 빼고 영어하고 스페인어는 맞아요. 저도 중국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못하지만 제가 3차 간학교 있을 때는 HSK 4급 정도 됐거든요. 저도 기초회화는 그냥 혼자 외국 나갈 정도 외국 나갈 정도 한국인들 만나면 그냥 대화는 가능할 정도 근데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강제로 공부를 시키고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버처하고 공부했나요? 저때는 군장 싸서 막 충청정변장 돌리고 그랬어요. 저희 때는 교수님이 업데이트 버처하고 읽었거든요. 저희는 저희는 틀리면 바로 업데이트 버처하고 읽었어요. 저희는 한국어 하나 없이 중국어로만 된 거를 외웠거든요. 저희도 수업 시간에 스페인어만 쓰게 했어요. 당연하죠. 교수님 화장실 가도 됩니까?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외국어가는 그래요. 한국말 쓰면 뭐라 하시고 그 정도로 하니까 제 동기는 퇴근당했거든요. 제 동기도 그게 힘들어서 자퇴한 친구가 있어요. 시험부터 퇴근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무서웠어요. 나 퇴근당할까 봐. 데스매치였거든 항상. 저도 교수님한테 상담했어요. 스페인어 공부 힘들어서 자퇴하고 싶다고. 저 3학년 1학기 때 자퇴 상담했거든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요. 저 스페인어과 제가 써서 간 거 아니거든요. 아 떨어져서 간 거예요? 저는 중국어과 써서 갈 건데. 저 밀려가지고 왔거든요. 아 힘들었겠다. 여기서 그냥 한 가지 팀 얘기해주면 그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한 입시 성적이 학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시는 게 물론 합격에도 중요하지만 입시 성적으로 이제 학과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정말 3사에 간절하고 원하는 학과가 있으면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성적이 안 되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다니냐면 생도 생활을 즐기지 못하세요. 끌려다니죠. 일단 외박을 못 나가고요. 저는 외박을 잘려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다 나갔어요. 네. 영어 성적이 안 되면은 외박을 못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 방학이 짧아집니다. 네. 끌려 들어와요. 방학 중에 학교에 불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 활동도 못하고요. 영어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 무조건 영어 공부하러 가야 되고요. 고장이 되죠. 생도 생활의 자유를 엄청나게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적은 최소한 토익을 진짜로 진짜 민망한 얘기인데 650 이상은 만드셔야 돼요. 사실 되게 낮은 점수예요. 낮죠. 사실 어느 학교 대학교에서 650은 남들은 비웃을 점수이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거든요. 사실 사회에서 봐도 회사의 원서도 못내요. 맞네요. 650이면 누가 토익 점수 얘기도 안 하게 하고 그냥 토익 안 봤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군사사학과 지원률이 몇 퍼센트냐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인기가 제일 많죠. 인기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군사사학과가 매년 1등을 만듭니다. 매년 대통령상 받는 군사사학과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관계학과랑 군사사학과가 경쟁률이 있죠. 상담심리 이런 데가 인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말 좀 비하 발언인가요? 아니. 아니. 전공 수업이 쉬워요. 사실 외국어과보다 쉽지. 쉽죠. 한국어로 하는 건데 이공기보다 쉽지. 그렇죠. 저도 외국어과였으니까. 군사사학과는 답답한 게 외울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어차피 한국말이잖아요. 또 역사니까. 역사니까. 흐름을 외우면 되잖아요. 재밌어요. 또. 외우는 게 많아서 그렇지. 심지어 모든 생도들이 전쟁사가 교양이에요. 다 배워요. 근데 걔는 전공으로 또 해요. 군사사학과 나온 애랑 저랑 군사사학 배틀 때도 제가 이길걸요? 말이 통하죠. 비전공자도. 그러니까. 은근히 군사사학과가 또 화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만만하니까 지원한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제2외국어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2외국어가 없어졌는데 아무튼 제2외국어가가 좀 힘들죠. 태교 제2많이 당하는 과가 제2외국어랑 이공계. 네네. 수학 못하는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평생 나는 수학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공계 떨어져가지고 제 동기도 태교 당할 뻔했습니다. 제 동기 한 명도 저희 때 무기 시스템학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무기가 그 웨폰의 무기가 아니라 케미컬 할 때 그 무기는 네. 맞아요. 그걸 모르고 애가 지원했다는 맞아요. 맞아요. 아. 완전 학교 생활 엄청 힘들게 하는 동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학과 정보도 학교 홈페이지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시간나면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람 교수님이 무기 시스템학과 아니었나요? 저는 개국어학과이셨나? 이유람 교수님이? 아. 이워령 교수님이요? 아니에요. 이워람.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 대휘셨어요. 지금 설용이가 중령이 지금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이유람 교수님. 네. 이워령 교수님 아직도 계세요? 이워령 대령님 아니신가요? 전역하셨죠. 아. 하셨죠? 네. 이워령 교수님이 학사 출신이신가요? 너 나랑 마리아터 한 번 떠볼래? 맨날. 틈만 나면 내가 생도들 다 이겨요? 맨날 그러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단하신 분이라고 멋있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군산사학과 지원율 모르죠 저희도. 3, 4관학교 심리학과 어떠냐고요? 심리학과?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게 그런데 심리학도 기수마다 조금씩 교과 과정이 다를 수 있는데 저때 기준이면 3당 심리라는 과목도 교양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심리학과도 심리학과 나온다고 심리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야. 솔직히 그래요. 제가 봐도 상담 심리학과 나온 애들 대화가 더 안 동해. 걔네 또 이상한 건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대단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소대원들 대화하고 대화하는 건 진심을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또 어차피 학교 가면 상담 기법 다 배웁니다. 전공자 아니라도. 다 있어요. 교양 수업으로 군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필요한 리더십도 배우고 과목들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저는 사실 제 외국어 제일 추천하거든요. 저도 외국어가 추천해요. 나도 힘들게 배웠는데 얻은 게 있었으니까. 저도 많이 써먹었어요. 저도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없어졌다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무튼 좀 그렇다고요. 영문학과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거긴 괴물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는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이 와요. 사기 캐릭터들이 좀 많죠. 거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못 이겨요. 나는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미 교수님이랑 대화하는 수준이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원어민 교수님이랑 그런 애들이 오면 쉽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3,4관학교 행사하거나 그러면 나가서 이제 통역 지원하고 또 3,4관학교 미상을 또 친구들이 알려주죠. 걔네들은 또 시험기간에 공부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만하니까. 무리로 치면 그냥 번역된 시험지하고 보기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 조금 비중을 많이 안 뒀다. 영어 성적이 자신 있는 친구들은 가면 좋겠죠. 그리고 혼연아 분들도 입교가 가능하냐. 다문화 가정. 아까 다문화 나왔잖아요. 가산점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네. 그럼요. 요즘 뭐 혼연한데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가능하죠. 네. 그럼요. 전혀 문제 없죠. 네. 근데 가산점이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다문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1차, 3차 시험 성적이 학과 성적의 점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네. 최종 합격은 1, 2, 3차 합삼 점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하게 봐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미칩니다. 고3 수험생입니다. 3,4관학교 법정학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냐. 법정학과에 있고 그게 법학과 말하는 거죠? 기수마다 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저희 때는 법학과였어요. 저희 때도 법학과, 행정학과 이렇게 했었는데 법을 배우죠. 근데 법도 교양으로 배워요. 그렇죠. 군사법도 배웁니다. 교양으로 또 배워요. 저희 때는 이 학과를 나와야 헌병이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군사경찰. 요즘 또 그런 게 없어져요. 요즘은 또 그런 게 없어져서 굳이? 굳이 또 한자가 많아요. 또 교재적으로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군사법 개론. 네. 어려워요. 그 수업은 거의 시간과 정신의 공간의 방향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교양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군사법도 교양했었는데 진짜 책을 통째로 외워야 해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졸려가지고 저는 졸리기도 졸리고 교수님들도 나이도 많으셔. 저때는 젊은 선배님들은 저는 대놓고 저는 안 졸려고 거짓말. 진짜 허벅지를 찌르고 제가 생독 때부터 하도 깨물어가지고 흉이 좀 져 있거든요. 졸릴 때마다 깨물었어요. 안 자려고. 저는 수업실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졸리니까 맨날 서있었단 말이에요. 뒤에 테이블 있잖아요. 서있다가 듣고 있다가 쓰러지잖아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수를 막 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체력 훈련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침에 뛰고 막 그랬죠. 군사법 교수님이 제가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왔는데 또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나 자리 비운 사이에 저 생독은 내가 최하점 줄 거라고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어떤 교수님도 시 받았어요. 군장 돌리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차에 군장 돌리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저는 중국어과 나왔고요. 네. 저는 스페인어과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법화과 나왔다고 해서 환병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로스쿨 가거나 사복고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로스쿨이죠. 로스쿨 갈 정도의 미래가 비전이 있으면 추천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저는 굳이 위탁으로 갈 수는 있죠. 아, 위탁으로도? 네. 근데 삼성에서 지금 의대 위탁이 제가 알기로 한 명 나왔거든요. 네. 연세대 위탁 간. 한 명하고 또 한 명 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있던데 네. 한 명 더 좀 채택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통 내가 원래 로스쿨 가려고 했는데 꿈이 군인이어서 왔다라고 하면은 법학과를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법학과가 뭔가 있어보여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 아, 비추. 저는 글쎄요. 내가 또 한자를 잘 모른다 이러면. 네. 저는 비추. 제 동생이란 비추. 사회복지학과나 국제안보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없고요. 국제안보학과는 국제안보학과가 아니라 국제관계, 국제관계, 국제통상, 국제관계, 국제관계가 있었죠. 네. 국제관계학과. 매번 좀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데 배우는 건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정보경과 주로 갔던 경과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2차 필기시험 비중이 합부를 좌지우지할까요? 2차 필기를 못 붙으면 면접을 못 봐요. 아, 그러네요. 당연히 좌지우지하죠. 아, 그리고 당연히 성적이 시험을 보는데 좌지우지하죠. 1, 2, 3차 합사니까 좌지우지를 하죠. 네. 영어과 왜 인기 많냐고요? 영어과 인기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 가서 영어를 배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과 가서 영어를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한 괴물들한테 깔아주러 갈 수도 있어요. 네. 깔아주러 가고. 매트생도로 하더라고요. 후배들이 요즘에. 매트생도요? 깔아준다고. 성적 깔아준다고. 매트요? 매트생도로 하더라고요. 정치 외교과가 있다고요. 현 대학교 학과가 3, 4, 6개월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학과인지가 좀 궁금한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도 3등한 동기가 한체대 출신이거든요. 한체대 출신이고 2등한 친구도 한체대예요. 저 제 동기들 중에 상위권도 2년째 출신이 많았어요. 1등한 친구가 전문대였고요. 네, 네. 1등한 친구가 전문대였고 2등한 친구가 한체대, 3등한 친구도 한체대. 심지어 저희 때 의대 출신도 있었고 스카이도 있고 외국 출신도 있었는데 저희 때 수석도 제가 알기로 명문대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또 달라요. 군대, 3, 4관학교 성적과 군대 성적은 다릅니다. 달라요. 공부하는 게 다릅니다. 말 잘하고 조금 인싸들이 성적을 잘 받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근육 점수도 들어가고 다양한 걸 보죠. 3, 4관학교는 고등학교 생기부를 반영하죠? 합니다. 네, 반영합니다. 출결핀, 석빈 씨는, 석빈 친구는 3, 4관학교의 모집용강을 한 시간 정도 정독하고 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보면 질문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맞아요. 자, 벌써 4시가 좀 지났는데요. 언어학과가 없었잖아요. 영문학과 말고 없잖아요. 없죠. 제 외국어를 교양으로 배울 수 있죠. 전복으로 배울 수 있죠. 아무튼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 교수님 그대로 계신데, 김진아 교수님. 교수님 계시죠, 스페인 외국 교수님. 저희는 제가 마지막 기수입니다. 그래요? 없어졌어요? 과가 없어졌어요. 교수님 안 계세요? 네. 우리 아직도 계시죠, 김진아 교수님. 저도 알고 있죠. 찐나우실 보고 싶습니다. 각각은 카톡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또 질의응답도 한번 해보고 3장학과 관련해서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다 하신 것 같고 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셋을 마무리하고 또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저도 유튜브 채널 중에 카이통신이라고 저도 하나 운영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영상에 궁금한 거 댓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저 카카오톡 여기 나중에 영상 올려면 제가 댓글로 제 카톡 아이디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거기로 문의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좀 빨리 편집을 해서 제가 빨리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밀리는 편집이 많아서요. 편집을 해서 지금 자막 그냥 안 깔고 컷 편집으로만 툭툭툭 해가지고 한 40분짜리를 올려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이렇게 입시 관련해서 즐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언제 또 이런 자리를 만나놓은 게 좋을까요?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서 필기시험 전에 또 한번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길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전에 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